자, 여러가지가 있네요. 지금 3개 안에서 쇼그룹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게 일단 생각입니다. 1,000개에 최소한 2개 정도 떴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1팀 갑니다. 아.. 세요, 어서 오십시오. 목표 개수는요 3개입니다. 와 진짜.. 하비채널 최초로 1팀.. 에이.. 견디가.. 에헤이.. 진짜 좀 삐기하네요. 알았어.. 안 나오겠죠? 아.. 아.. 신기생각은 아니야? 아.. 이거 포라손 아니야? 포라손? 이거 08이가지고 포라손이네 이거. 아.. 자, 갑니다. 자, 과연 1, 노머를 좋아하는 나미! 3, 아.. 게디가 왜 울까? 똥팔, 똥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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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키.. 프랑키 장군이다. 프랑키 장군 처음 나온 것 같은데? 아..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소비스 파티. 아.. 폭풍 물기다. 아.. 아.. 갔어! 자,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야바가지네. 어? 이거 황금깃발. 아.. 나는 황금깃발이 잘 안뜨네. 도움을 닫어. 아.. 거기에 스네이크맨까지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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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피타로 아니야? 아.. 아.. 갑니다. 어.. 징베. 징베가 나오면 느낌이 좋아. 여기서 황금깃발만 떠주면. 내가 그때 인수영카이도 한번 더 나올 때 징베가 나왔어. 아.. 난 징베 뭔가 느낌이 안좋아. 어.. 30이야. 오! 보물장 다 빼곤 나쁘잖아. 보물 빼곤 다 맞았어. 보물 빼곤 다 맞았어. 아.. 아.. 젖이 나오는거 아니야? 아.. 아.. 플랫이 나오고 미쳤네. 계속 나와. 아.. 아.. 이거 이제.. 저거 싸움이야. 상디 아니면.. 저로 나와요. 상디 아니면 저로 나옵니다. 상디.. 서랍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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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 봐. 왜 이러는 거야? 어.. 왜 이러는 거야? 뭐지 이거? 어.. 저거 뭐하자는 거야? 그러면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실물로 나오는 거지. 진짜 어이어. 아.. 와.. 진짜 어이가 없다. 아.. 아까부터 플랑키가 계속 뛰고 있어. 이거 오성 아니야? 와.. 왜 이러는 거야? 그리고 카이 눌러서 눌렀어요 자 다음 오 이제 슬슬 다시 친구들이랑 달려요 조로의 표정이 디디하네요 32의 빨간색 아 살짝 맞아 떨어지지 않네 0.02% 재준이 또 우리 문 재준이 또 우리 문 재준아 재준이 5성 찍는 거 1팀 도채봅니다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재준이 그냥 들어간다 아 우리 재준이가 끝까지 남아서 봐줘야되는데 자 우리 재준빨 봤나 아 일단 재준빨로 상디 나오네요 어? 신입이 나오네 와 여기서 킹이 뜨는구나 오 바쁘잖아 오 재준빨 지금 조금 조금씩 느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입이 신입이 세준빨 신입이까지 신입이 신입이까지 또 이렇게 오 박사합니다 희찬이 밥 써줘야되 희찬이 희찬이 조만간 봐봅시다 희찬이 박사 한번 사줘야겠네 희찬이 희찬이 밥 써줘야겠네 아하 조로 뜨면 좋겠다 화이팅 오 왔대 첫 개를 어떻게 세 개를 넣어 대박이다 근데 나는 지금 황등기 빠르게 아까 니가 할 때보다는 조금 이게 좀 흥미해 희찬이 왜 이러지 아 희찬이 희찬이 바로 반다이 찢어져 아니시죠 희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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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게 조로 등장 떴을 때 자야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빨간 상자는 나와 아 이렇게 황킹한 거 아냐 이거 뭐야 아 아 모네네 모네네 선빈 대기 놀지 않았어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넌 개족나와 이 시가 공 START 그렇게 여기서 댄스 한번 찢 commanders 단체로 그래야 돼 뭔가 좀 나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수비수가 엄청 나오네 뭐야 이거 마젤라 아니야? 아 진짜 띠띠하네 이거 왜 이럴까 오늘 수비수 대환장 파티가 진짜 어 이거는 더 맞는 거 같은데? 거의 마탱이 다는 수준인데? 왜 이러냐 근데 거의 마탱이 다는 수준이야 호라 선도 몇 개가 나온 거야 지금 난 물줄 같아 아 잠깐만 아 지금 핀맞네 이거 지금 1100개 썼는데 지금 얘가 지금 생기는 아 씨나 얘도 수비수 아니야? 맞네 수비수 뻗었어 어 월요일에 이 계정으로는 수비만 하라는 거 몰라 얘가 모르지잖아 와 진짜 골고루 뚱다 진짜 수비수 맞네 대박 아 이 정도면은 다 또 뭐 어떤 수비수야 이거 남인 아니야? 이게 뭐야? 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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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색깔별로 수비수만 다 나오고 로빈 컬렉션인데 이 정도면은 아 수비수가 오늘 진짜 많이 나온다 미쳤다 푸프한 키야? 아 푸한 키야 이만의 인형 푸한 키야 빡나게 푸한 키 진짜 나 빼고 다 뽑았지 지금 정말 킹많는다 뭐 알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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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개 떴어 아 얘 이거 시험 아니야? 이.. 아 이 확률이면은 조루 뽑겠다 와 갈기다 다섯개 넣을 확률이면은 조루 뽑겠다 진짜 미친거 아니야 이거? 하 아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해서 그런가? 조루를 더 좋아야되나? 오늘부터 조루를 더 좋아하면 문제점 오케이 32 여건 32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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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든게 되떨어졌어 이거 각이야 5박자 다 나왔어 이거는 저 아까 이래서 떴거든요 아 이거 5박자 진짜 다 나왔어 드디어 하나 줄때 됐잖아 얘네 둘 다 됐지 직전자? 아 3D 아니야 처음부터? 아니네? 뭐야? 로얀 3D? 이건 잘해야돼 느낌 좀 쎄하다 로얀 3D 여러분 이번 틀거 같으니까 방법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로얀 3D를 처음 해주는게 더 비싼한데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머리가 띵하네 진짜 자 여러분 구독만 하신 분들 구독을 눌러주세요 힘을 주세요 어 어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 대박의 확률이다 진짜 자 다음 우리 쉬지 않으리 아 아 제발 어 자 각 나온다 어 좋아 아 아 제발 오 32 32 32 32 32 32 자 여기서 오 거품 거품 오? 각이다 이거 각이다 나온다 이거 얘들아 나온다 각이다 아 아 아 이제 스네이크맨 하나 나올텐데 아 여기서 피디안을 나오면 나올걸 어 얘들아 피디안이니까 얘들아 닉밥이고 어 아 아 아 이제 김격수냐 저거 좀 다녀 붙어있네 김격수 아 아 근데 스네이크맨이 아니라서 아 아 아 아 아 이게 뚝라피에서 이게 뜨네 아 뚝라피 나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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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